근데 우리 인간의 몸은 이제 유전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. 그래서 이 타고난 유전자 때문에 더 건강할 수도 있지만 또 병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. 두 분은 오늘 어떤 건강 고민이 있어서 나오셨습니까? 그게 궁금하네요. 정말 저기 우리 둘 다 관절 건강이 안 좋아요. 제가 2016년도에 무릎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거든요. 절도는 그랬거든요.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까지 했어요. 늘 이게 걱정이에요. 나는 넘어지면 안 돼. 너는 조심해야 돼. 이 아픔을 어떻게 표현해 봐. 어느 정도 아픈데 표현이 안 되지. 이거 뭐라고 얘기해 이 사람들이 나는 이해해 줄 수 있을까. 예를 들어서 12 끝이에요. 8 정도가 아파. 그러면 어느 정도. 그러면 뭐 거의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팠어. 다리가 쑤시는데 왜 이렇게 벌이 쏘이면 탁 쏘고 이렇게 팍 붓고 막 바바바바바박. 바늘 같은 걸로 팍팍팍하고 쑤시는 것 같은? 그래요, 그래요, 그래요. 이야,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. 걷는 것도 힘드니까 뛰거나 하는 거는 아예 못 해요. 한 시간 이상 움직이는 것도 버거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. 정말 그 벌에 쏘이는 고통이라는 게 지금 표현하신 것처럼 생각, 상상을 초월하거든요.